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. 김광철 연총군수가 장마철 풍수 피해에 따른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 및 피해 예방 대책 방안에 대해 지난 17일 연총군청 상황실에서 관련 부상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. 군수, 부군수 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2018년 태풍 쏠리 피해 복구 현장 보고와 풍수 피해 발생 시 각 부서별 임무와 역할을 집중 점검했습니다. 이날 회의에서는 인명피해 우려지역의 순찰 강화와 취약계층 안전문제, 사유 및 공공시설 정비 점검 등 선제적 대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. 김광철 군수는 갑작스러운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각 부서별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.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.